이 기차는 스키 시즌 동안 도쿄에서 갈라유자와 스키장까지 운행하는 특별편성열차다. 일본에서 유일한 스키장 전용역이다. 플랫폼을 빠져나오니 바로 스키장 프론트다.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락커룸에 짐을 넣고 바로 장비를 빌려 스키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. 도쿄에서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주말이면 이용객들이 더욱 몰려든다고 한다. 앞으로도 며칠 것이다. 그리고 이 시즌은 항한테는Innen형의 여름다. 그리고 북한에 진심한 가격이 다 오고 있는eman의 사례입니다. 이 시즌은 장비를 보입니다.